용바우 총각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용바우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용바우는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몹시 가난했습니다. 해마다 농사를 짓기는 하였으나 가을거지가 끝난 가을이라 해도 곡식들은 거의 다 양반들에게 바쳐야 했기 때문에 죽을 쏘아 먹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산나물을 뜯어 먹으면서 겨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용바우의 부모는 늙어서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에나 부지런하고 마음이 착한 용바우는 부모의 병을 고쳐드리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용바우의 지성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생전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찬 아들을 어떻게 하면 장가 보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용바우의 부모는 끝내 면여리를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들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없는 살림이고 보니 너를 장가도 못 보내고 죽는 것이 제일 한스럽구나 하고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되뇌이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용바우는 뼈대가 굵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런데다 마음 또한 비단결같이 고왔답니다. 용바우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 못한 것이 언제나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먼 산에는 아지랑이가 아물나물 피어나고 강가의 버드나무에는 푸른 물이 올랐습니다. 해마다 이른 봄이면 부모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용바우가 사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큰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물을 바라보면 용바우의 마음은 언제나 시원해졌습니다. 용바우는 이를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꼭 이 강계색에서 쉬어갔습니다. 어쩐 일인지 용바우는 이 강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이 강에 정이 든 셈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헤지고 내려오던 용바우는 오늘도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강가에서 쉬었습니다. 용바우는 지게를 벗어놓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잘 흐르는 푸른 강물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부모를 하염없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흐르는 강 복판에서 물살이 분수처럼 치솟더니 번쩍하고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용바우 앞으로 뛰어나오는 겁니다. 너무도 신기스럽고 그 잉어가 너무도 귀여워서 집에 가져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넣어주었습니다. 그라고는 매일 물을 갈아주었어요.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용바우는 들에 나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난데없이 무럭무럭 김이 나는 쌀밥과 이름 모를 반찬들이 밥상에 그득하게 차려져 있는 겁니다. 용바우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배가 고픈 참이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일은 다음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용바우가 일을 하고 돌아오면 을에 맛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반찬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것도 끼니마다 새것으로 바뀌어졌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 맛좋은 음식을 차려줄까? 용바우는 너무도 궁금해서 하루는 일을 나갔다가 일찍 돌아와서 부엉 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용바우는 그만 놀라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글쎄 항아리에 넣어둔 잉어가 손살같이 뛰어나와 몇 번 곤두박질을 하더니 아주 아름다운 처녀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재빠른 솜씨로 쌀을 씻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용바우는 그만 황홀하여 한참 동안 바람만 보다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부엉 문을 와락 젖히고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아무런 놀란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용바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용바우는 그 처녀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라면 썩 물러가라 그랬더니 처녀는 생긋 웃으며 나는 용궁에서 당신의 아내가 되기 위해 온 사람이에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날부터 늙은 총각 용바우는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참으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용바우에게 뜻하지 않은 모진 바람이 휘몰아쳐 왔습니다. 늙은 총각 용바우에 대한 소문이 그 고울에 욕심 많은 원님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용모가 천하일색으로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음식 솜씨가 좋다는 용바우의 아내를 탐내어 용바우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원님의 분부는 이러한 것이었어요. 나와 용바우가 장기를 두어 내가 이기면 용바우의 아내를 나에게 데려오고 용바우가 이기면 내 재산 중 절반을 나눠주겠노라. 장기라고는 생전 두어본 일이 없는 용바우는 원님의 명령을 거역도 못할 것이고 대단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를 챈 아내가 장기를 둘 때 이것을 장기판에 굴리세요 하고 은빛나는 조그만 구슬을 하늘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용바우는 장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자신을 갖지 못하고 약속한 날 원님과 장기판에 마주한 게 되었습니다. 용바우의 가슴은 방망이지랬어요. 용바우는 원님이 하는 대로 말을 연거푸 붙이고 나서 장기가 시작되자 고 가슴에 품고 온 구슬을 장기판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슬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판 말들이 갈 방향을 가리켜 돌돌 구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바우는 구슬이 구르는 대로 장기 말들을 척척 옮겨 놓았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얼마 못 가서 원님은 입맛을 적적 다시며 하는 수 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장기에 이기고 난 용바우는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으리만큼 기뻤지요. 그러나 장기해진 원님은 씩씩거리며 황소처럼 성이 났습니다. 원님은 어떻게 하든지 용바우를 이겨보려고 다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내 군사하고 너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 마음대로 하기로 하자. 이런 얼토당토하는 내기를 걸어왔습니다. 본래 힘이 장사인 용바우라 해도 원님 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그 많은 군사를 이겨내겠어요? 용바우는 집에 돌아와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는 수 없이 아내를 빼앗길 생각을 하니 너무도 기가 막혀 앞이 캄캄했습니다. 드디어 싸울 날이 다가왔습니다. 용바우가 시름없이 집을 나섰는데 아내가 불렀어요. 용바우는 아내가 마지막 이별을 하자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생전 처음 보는 붉은 병과 푸른 병 두 개를 치마 속에서 내주면서 위급할 때 던지라고 했습니다. 용바우는 병 두 개를 받아들고 시름없이 터벅터벅 싸운 마당으로 갔습니다. 넓고 넓은 마당에는 원님이 거느린 병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군말을 타고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병사들은 시퍼렇게 나를 세운 창들을 높이 휘두르고 있었어요. 용바우도 이제는 마지막이라 생각되자 있는 힘을 다 낼 것을 굳게 다짐하고 두 발을 든든히 뻗치고 서 있었습니다. 마당 둘레에는 구경꾼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이윽고 원님은 의기양양하게 말 위에서 창을 번쩍 들면서 큰 소리로 호령했습니다. 저놈 용바우를 쓰러트려라. 그러자 원님의 병사들은 일제히 용바우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그러자 용바우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순간 용바우의 눈앞에 문득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용바우는 재빠르게 허리에 차고 온 붉은 병을 앞으로 던지며 맞받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붉은 병이 꽝 하고 터지더니 구경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창을 맨 씩씩한 군대가 되어 용바우를 따라 원님의 병사들을 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와 함성을 올리며 앞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용바우는 더 기운이 났습니다. 용바우는 원님의 병사뿐만 아니라 원님까지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푸른 병을 마저 던졌습니다. 꽝 하고 푸른 병이 터지자 이번에는 수많은 군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용바우는 날쌔게 말을 잡아탔지요. 군대가 된 구경꾼들도 모두 군마를 타고 늠름하게 맞받아 나갔습니다. 드디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원님의 병사들은 용감한 용바우와 그 군대들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어림도 없었어요. 어떤 놈은 도망치고 어떤 놈은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그 많은 군대를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드디어 기세를 부리고 호화를 누리던 원님도 이마에 손을 얹고 한숨을 짓더니 말에서 맥없이 내려 풀썩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후 그 군대 사람들은 용바우를 존경하며 받들었고 용바우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언제나 군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바위에서 몸을 던진 선녀 옛날에 외귀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뒤에는 가파르게 치솟은 산이 둘러섰고 앞에는 동로강이 감돌아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남달리 부지런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꼭두 새벽에 연장을 메고 일터에 나서면 달을 이고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그들이었지만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그들은 여전히 칡뿌리와 나물국으로 연명해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라의 관리들이 이곳 심산유곡에까지 들어와 이슴직한 모든 것을 말끔히 훑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굶주림 속에서 겨우 목숨을 이어가던 그들에게 귀여운 딸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귀엽고도 곱게 생겼던지 지나가던 길손도 그 용모에 끌려 잠시 걸음을 멈추고는 참 곱기도 하구나 선녀인들 이해보다 더 고울까 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아이를 선녀라 이름 지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 내외는 옷 같은 딸 자식에게만은 백올른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는 생각에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해마다 더해가는 가난 속에서도 선녀는 어느덧 열여섯 꽃다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용모와 자태도 아름다운 선녀이지만 그 성품 또한 사람들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부모님의 성품도 그러하거니와 선녀도 굳은 일 마른 일을 가리지 않는 부지런한 처녀로 자라났고 효성이 지극하고 인정 많기로 마을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중매꾼이 드나들어 문에서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중매꾼들이 찾아들 때면 선녀는 슬쩍 외면하고 앉아 못 듣는 척했습니다. 선녀는 선녀대로 소급 장난을 하며 같이 자라온 갑돌이한테 마음을 두고 있던 터여서 이런 혼담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꽃피는 봄철이면 갑돌이와 만나 재미나게 얘기하는 꿈이 자주 날아들곤 해서 선녀의 가슴에는 갑돌이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그러니 중매꾼이 골백번을 찾아온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선녀의 이러한 심정을 알게 된 부모는 갑돌이네 혼담을 받아들여 사돈을 맺었습니다. 혼담을 맺고 보니 그들에게는 한없이 기쁜 일이기는 했으나 가난한 살림에 혼례를 갖출 생각을 하니 한숨이 앞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몇 밤을 생각하고 의논해 보아야 묘책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선녀는 부모의 이러한 심정을 알아차렸던지 어느 날 아버님 자식을 불효하다고 꾸짖지 마세요 상심 끝에 부모님이 혹 병원이라도 드시면 어쩌려고 하고 말끝을 채 맺지 못하고 깨끗한 천에 싼 꼬라미를 내놓으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니 이건 뭐냐 그들 부부는 의아한 눈길로 마주 보았습니다. 꾸라미를 풀던 그들은 또 한 번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뜻밖의 옆장 꾸라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많은 돈을 네가 어디서 아버지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말도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돈이 자기 집에 생겼다고 하는 것부터가 믿어지지 않았으며 더구나 어린 선녀의 품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더러 겁이 났던 것입니다. 선녀는 손으로 얼굴을 싸덮으며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손 틈으로는 소리 없이 우는 눈물이 방울져 떨어지며 치맛자락을 접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예야 사실대로 말해라 하고 재촉하는 어머니의 말은 가늘게 떨렸고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기며 어머니 하고 흐늦게 울기 시작했어요. 선녀는 흐늦게 울면서 사연을 죄다 말했습니다. 선녀의 아버지는 종일토록 모진일을 하다 밤이면 잠결에 늘 앓는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앓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선녀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자신이 민망스러워 혼자서 속 태우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선녀는 아버지께 약이라도 몇 척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선녀는 동네 사귀를 거의 도맡아 했고 철따라 산나물도 남보다 몇 곱절 더 캐어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극성스럽게 일을 해서 살림에 보태는 한편 몇 푼 안 되는 거기서도 조금씩 조금씩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한편 혼담을 맺은 후에 선녀네가 홀레올릴 일에 매우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갑돌이는 자기 나름대로 국리가 많았습니다. 갑돌이는 생각 끝에 부모님과 의논해서 자기의 머슴삭스를 받아가지고 선녀를 찾아왔습니다. 선녀는 안 받겠다고 도리질하고 성도 냈으나 기어코 선녀의 품에 넣어주고 가는 갑돌이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어머니는 선녀야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원래 과묵한 아버지였으나 그도 이 순간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어쩔 수 없어 돌아앉아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그렇다면 진정할 것이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밤 깊도록 울고 난 뒤 이 돈을 둘러싸고 의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갑돌이의 품삭스는 돌려줘야 한다고 야단하며 선녀가 모은 것으로는 혼수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녀는 선녀대로 아버지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적지만 자기가 내놓은 돈으로는 아버지에게 약을 해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혼수감이 웬 말이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갑돌이가 보낸 돈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선녀가 말하자 듣고 있던 어머니는 벌써 제 편이라고 편들어 말하는구나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송아지를 사다 기르기로 했습니다. 선녀는 이른 아침부터 송아지를 끌고 다니며 생생한 풀을 골라먹이고 알뜰하게 돌보면서 소가 크면 팔아서 아버지의 몸을 보해드려야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송아지를 볼 때마다 생각을 따로 했습니다. 송아지를 잘 키워 어미소에서 송아지를 낳게 한 다음 큰 소를 팔아 선녀와 갑돌이에 홀레를 크게 한 번 치르고 송아지는 그들에게 주어 농사 밑천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은 밤 가는 줄 모르고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 가을에 이 마을에는 해마다 겪는 근심이 또 생겼습니다. 마을 뒷산 중턱에는 온천몰이 사시장철 송아 나와 온갖 병을 고치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곤 했습니다. 그 중에도 건세 있는 양반들이나 부자들이 여기를 더 없이 좋은 놀이터로 여기면서 이 마을 농군들의 소, 돼지, 개, 닭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다 먹을 뿐 아니라 이 가파른 온천터에 사인교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농군들을 교군으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시달림은 말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강계 방어사가 출동하였는데 백여 명의 나졸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방어사가 당도한 그날 저녁부터 이 마을은 물론 이웃 마을에까지 나졸들을 놓아 집집마다 샅샅이 뒤지면서 농군들의 가축과 재물을 약탈했고 예쁘게 생긴 서녀들은 모두 끌어가는 판이었습니다. 이 꼴을 본 선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기른 소를 농들에게 빼앗길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혀 선녀는 갑돌이를 찾아갔습니다. 선녀는 갑돌이를 보자 어쩔 줄을 몰라하며 물었습니다. 방어사 나린가 뭔가 하는 사람이 온천에 와서 소돼지 개 할 것 없이 모조리 잡아가요. 그러니 우리 소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갑돌이는 시커먼 눈썹을 보아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하더니 그럼 내가 소를 끌어다 이 밤중으로 우리 사촌 형님 내 집에다 두고 오지 우리 형님 댁은 삶 막치기라 외따로 떨어져 있고 또 울창한 소나무 숲에 쌓여 감히 찾아내지 못할게요. 하고 묵직한 입을 열어 서두르지 않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땅거미가 기어들기 시작할 때 갑돌이는 약속대로 선년의 집에 와서 소를 끌고 놈들의 눈을 피해 길을 떠나갔습니다. 갑돌이가 소를 끌고 고개 턱을 채 넘기도 전에 나졸들이 선년의 집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주인 영감 있나? 나졸들은 건방지게 소리 지르며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저녁상에 둘러 앉았던 선년의 식구들은 너무도 놀라서 그저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선녀 아버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켜 보려고 헛기침을 나면서 네 있어 옵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 하고는 일어나 퇴마루로 나갔습니다. 이놈 늙은 놈이 그만한 것은 알터인즉 나리님이 온천 놀이 오셨는데 그래 가만히 있단 말이냐? 나 졸 inte 졸 Door 놀 나리님이 우리네요 뭐 갖다 될 만한 게 있어야 말입죠. 보시다시피 돼지 한 마리도 키우지 못하는 구차한 살림살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나졸되는 선녀 아버지의 말은 채 듣지도 않고 외형 가문을 열어 젖히고 들여다보면서 그런데 소는 어땠어? 하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선녀 아버지는 워낙 순박한 사람이라 말문이 쾅 막혀버려서 저... 하고 머뭇거렸어요. 그랬더니 나졸들이 달려들어 이놈 소를 어디다 감추었느냐? 소를 당장 내놓거라!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한참 물러대던 나졸들은 선녀의 아버지를 끌고 방어사가 있는 데로 갔습니다. 방어사는 방어사대로 자기를 푸대접한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살기 등등한 눈을 번뜩이며 펄펄 뛰었습니다. 나졸들에게 얻어맞은 선녀 아버지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매를 맞고 쓰러졌다는 말을 들은 선녀는 그 순간 방어사나 나졸들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선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선녀가 왔어요. 선녀가 애타게 불렀으나 반주검이 된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녀는 하도 기가 막혀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이때 물끄러미 선녀를 내려다보던 방어사는 그만 선녀의 아리따운 용모에 간이 다 녹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개걸스러운 눈을 가늘게 뜨며 그래, 너도 소를 어디다 감추었는지 모르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선녀는 입을 꼭 담으 채 고개만 가로잡으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개샘칠해한 눈으로 지켜보던 방어사는 그럼 소는 없어도 좋으니 그 대신 오늘부터 네가 내 시중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선녀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를 때려눕힌 이놈이 이제는 나한테까지 달려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선녀는 우라같이 밀어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하여 선녀는 태연하게 몸을 바로잡고 방어사나리도 한심하오이다. 민정을 둘러보지 않으시고 약정을 베풀려고 오셨나이까 소년은 열 번 죽어도 그 말씀은 쫓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당차게 쏘아붙였습니다. 순순히 타일러서 들을 선녀가 아님을 깨달은 방어사는 나졸들에게 천연을 당장 묶어드려라. 하고 호령했습니다. 위험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 선녀에게 달리 택할 길은 없었습니다. 저 녀석들한테 욕을 당하는 이보다 차라리 갑돌이에 대한 깨끗한 사랑을 안고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선녀는 나졸들의 틈을 날쌔게 벗어나 온천에서 마주 바라보이는 바위로 달려갔습니다. 바위에 뛰어오른 선녀는 뒤를 돌아다보며 아버지 하고 애타게 목 놓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청길 벼랑에 자기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사촌 양네 집에 소를 메어둔 갑돌이는 그 길로 되돌아섰습니다. 네 놈들이 아무리 야단을 쳐도 손은 어림도 없다. 갑돌이는 이렇게 대견스를 생각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일까요? 선녀에 대한 비보를 듣게 된 갑돌이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실로 이것은 갑돌이에게 있어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갑돌이는 주먹을 부르지고 단숨에 이웃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곳 장정들을 모아놓고 사연 이야기를 냈습니다. 갑돌이의 울분은 해마다 덧싸인 그들의 원안에 불을 지핀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갑돌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시중, 외귀, 건장, 건기, 등지에 삽시간에 알려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양손에 쟁기와 횃불을 갈라들고 갑돌이를 따라 방어사가 있는 온천으로 비옷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온천에 서는 관리들이 백성들의 재물과 가축들을 긁어모아 진수성산을 차려놓고 취흥에 빠져 있었습니다. 갑돌이는 여태까지의 머슴사리에서 쌓여온 피 맺힌 원안과 선녀를 잃은 울분이 한데 겹쳐 이를 부두득 갈았습니다. 그는 먼저 방어사한테 달려들어 단숨에 칼로 내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뒤따랐습니다. 살아남은 나졸들은 대들 엄두도 못 내고 꽁무니를 빼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싸워 이긴 기쁨을 금치 못해 횃불을 든 채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선녀가 몸을 던진 바위를 이때부터 선녀바위라 이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에 몸받친 농부 옛날 지금의 철원 산골에 한 늙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젊어서부터 담대하고 재주가 뛰어나 뭔가 나라를 위해 의로운 일을 해보려고 했으나 미천한 백성의 신분이라 때를 얻지 못하고 헛되게 그날 그날을 보내다가 늙음하게 이를 얻습니다. 하루는 풍문에 들려오기를 무남동려로 금이야 오기야 하며 애지중지 길러오던 공주가 갑자기 괴이한 병을 만나 생사가 위태롭게 되어 온 궁중이 들끓고 왕은 나란 일도 다 집어던지고 근심과 탄식으로 나를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공주의 병인직 야밤 삼경에 어디선가 나라든 늙은 부엉이 한 마리가 대궐 뒤뜰에 있는 천연묵은 은행나무 가지에서 울고 간 그날부터 시작되었고 부엉이가 울고 갈 때마다 더욱 심해져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왕은 공주의 생명을 구하려고 팔도 강산에 소문난 의원들을 죄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제따는 한다 하는 의술이었으나 공주의 병만은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궁중에 떠도는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때 총명한 신하 한 사람이 왕 앞에 나서며 말했습니다. 공주의 병은 그 원인이 부엉이 온 즉 그 놈을 잡아 없애면 공주의 병이 나으리라 하래요. 이 말에 힘을 얻은 왕은 수천 수만의 군사들 중에서 활 잘 쏘는 명수들을 모조리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눈뜨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야밤 삼경에 그것도 날짐승의 우는 소리만을 가늠하고 쏘는 화살이 맞을 리 없었으니 그들 또한 왕명을 거행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는 믿을 곳이 없게 된 왕은 양반 상민 가리지 않고 공주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나서라고 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병을 고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는 것을 방방곡곡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 소문은 퍼지고 퍼져 철원의 깊은 산골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늙은 농부는 아내에게 잠시 집을 떠나겠노라고 말하며 어디론가 길 떠날 차별을 했습니다. 그 거동이 하도 수상하기에 아내가 까닭을 모르니 농부는 자기가 그 부엉이란 놈을 손쉽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감의 말을 듣자 아내는 크게 놀라 비천한 신분으로서 만일 뜻대로 거사하지 못하면 크게 욕을 볼 것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마저 잃을 것이니 그런 무모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며 한사코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집을 떠날 결심을 버리지 않아 더는 말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떠난다 하니 워낙 궁색한 산림인지라 노자는 고사하고 양식조차 없었습니다. 아내는 생각도 못해 객지에서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허간 구석에 세간이라고는 그것뿐인 호미 한 자루를 농부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농부는 피로에 지친 초라한 행색으로 서울 장안에 들어섰습니다. 막상 당도하고 보니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이왕 먼 길을 걸어 여기까지 찾아온 바에야 부엉이를 잡든지 못 잡든지 좌우간 대궐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농부는 성문에 이르러 서울의 온가닥을 말했습니다. 물밀듯 밀려오는 사람들을 다루기에 지쳐있던 성문지기는 이름난 문무백관들이 모두 왔다가는 되돌아가는 판인데 행색부터가 초라한 놈이 공주의 병 때문에 왔다는 말을 듣자 너무도 어이가 없어 당장 물러가라고 불호령을 했습니다. 농부는 하는 수 없이 물러나서 곰곰이 생각한 뒤 그 길로 장에 가서 가지고 온 호미를 주고 부엉이 새끼 한 마리를 구했습니다. 날이 어둡기 시작하자 농부는 어디 가서 화살 하나를 얻어다가 그 놈의 몸뚱어리에 꽂아 죽인 다음 그것을 감춰들고 으슥한 성벽 한 모퉁이로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인기척을 살피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알자 부엉이를 성벽 안으로 슬쩍 던지고 성문 쪽으로 되돌아섰습니다. 성문지기가 다가오는 사람을 눈여겨보니 낮에 왔던 그 사람이었어요. 어째서 또 왔느냐 하며 긴창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농부는 시채미를 떼고 방금 날아가는 부엉이 한 마리를 쏘았는데 그것이 그만 대걸 안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문지기는 크게 웃으며 이놈이야말로 정령 미친놈이라고 단정하고 덮어놓고 윽박지르며 떠밀쳐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도 검질기게 구르니까 만일 그것이 사실과 어긋나면 주리를 틀어 혼내주는 것도 심심풀이가 될성 싶었습니다. 문지기는 성벽 한 모퉁이를 보다가 그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엉이 한 마리가 나자빠져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희한한 일인지라 문지기는 넋을 잃은 사람같이 헐레벌떡 번수대장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야밤에 날아가는 부엉이 새끼를 맞췄으니 나무 위에 앉아있는 늙은 부엉이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즉시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때가 때인지라 왕은 이 말을 듣자 세신도 잊고 뛰어내려와 만일 그를 놓쳤다가는 즉석에서 목을 치겠노라고 하면서 당장 불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농부는 자기 뜻대로 왕을 만나게 되었어요. 왕은 공주의 생명을 구하고자 멀리서 왔다는 그의 말을 듣자 공중에서 가장 좋은 방을 내어 농부를 모시게 하고 산의 진미로 대접하게 했습니다. 농부는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왕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왕은 부엉이만 잡는 날이면 그 은혜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되 못 잡는 날에는 목을 치겠노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말하라 했습니다. 농부는 그저 활과 화살 그리고 살지인 수탁 한 마리면 부엉이를 영락없이 잡겠다고 했습니다. 밤이 되자 농부는 어슬렁어슬렁 은행나무 있는 대로 갔습니다. 그는 나무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돌아가다가 속이 썩은 커다란 나무통을 찾아 마침 잘되었다는 듯이 그 속에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밤은 깊어 어느새 삼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버드나무 꼭대기에서 무엇인가 부스럭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온 정신을 가다듬어 귀를 고추 세우고 인노라니 이어 부엉이가 울어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마음을 조이고 기다리던 농부는 가져온 수탁의 다리를 힘껏 비틀어 소리 지르게 하면서 그 놈의 몸뚱어리를 나무통 밖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부엉이란 놈이 오는데 정신을 팔다가 이상한 소리가 밑에서 들려오므로 소리나는 곳을 내려다보니 난데없는 기름진 수탁 한 마리가 덫에 걸린 꽁처럼 푸드덕거리며 소리치고 있었지요. 그 놈은 군침을 삼키며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쏜살같이 내려와 수탁을 타고 앉았습니다. 농부는 바로 이때다 생각하고 그 놈을 타고 앉아 목을 비틀어 죽였습니다. 그제야 농부는 한숨을 푹 내쉬며 화살 두 개를 골라 부엉이의 항문에 깊숙이 꽂아 멀리 내던지고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왕 앞에 나선 그는 아주 호기있게 간밤에 부엉이의 항문을 더 누워 두 번 화살을 쏘았더니 모두 적중하여 그 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들어왔노라고 아래였지요. 왕이 신하들을 시켜 살피게 하니 커다란 부엉이가 항문의 두 개의 화살을 맞고 죽어 떨어져 있다고 아래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지 얼마 안 되어 공주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왕은 그 은혜를 살해하고자 농부더러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소생은 한가 천민으로 태어나 스스로 밭을 가꾸면서 재힘들여 먹고 살아왔으며 이렇게 함이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나이다. 바라건대 외적의 침입이 잦아 백성들이 변환할 새 없으니 여생이나마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어디 자그마한 성직이라도 맡겨주시면 더 없는 은덕으로 알겠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과연 중심감이로군. 왕은 탐폭한 나머지 마침 자리가 비어있는 철원 방어사로 임명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철원 방어사로 임명을 받은 농부는 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철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외적의 침입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철원 방어산은 용맹을 떨쳤고 빛나는 공을 세워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왕은 그의 공로와 뛰어난 용맹을 보아 그를 자기 가까이에 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방어산은 이를 굳이 사양하고 고향인 철원에서 여생의 마지막 날까지 국방에 자기 몸을 바쳤다고 합니다. 빨간 꽃 한 송이 꼬불꼬불 산길 언덕 아래 조그만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옹달샘 가에는 수양버들 한 그루가 서 있고 수양버들 앞에는 선녀처럼 예쁜 연화 아가씨가 바가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꼬불한 고개를 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한 바가지씩 떠서 목마름을 덜어주고 있었어요. 여보게들 우리 꼬불한 고개로 가서 예쁜 아가씨가 떠주는 샘물을 마시세. 마을 청각들은 앞을 다투어 옹달샘으로 몰려갔습니다. 아 저 아가씨는 선녀야 선녀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는 하늘날에 없을 거야.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를 아내로 맞을 수는 없을까? 연화 아가씨를 한 번 본 마을 총각들은 모두들 연화 아가씨에게만 정신이 팔려서 농사를 짓지도 않고 날마다 꼬불한 고개로 가서 샘물을 얻어 마셨습니다. 농사철이 되어도 일을 할 사람이 없어 마을마다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마을 사람들은 고을 원님에게 찾아가서 딱 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또어른 큰일 났습니다. 우리 마을 총각 녀석들이 모두 여우인지 귀신인지 모르는 저녀에게 홀려서 일은 하지 않고 샘물만 마시러 가니 큰일이 났습니다. 현명하신 사또님께서 마을 총각들이 샘물을 마시러 못 가게 해주십시오. 사또는 포졸들을 시켜서 연화 아가씨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죄인은 고개를 들러 사또 앞에 꿇어 엎드린 연화 아가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도 있을까 연화 아가씨를 본 사또도 연화 아가씨에게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너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 그리고 어떤 사연으로 길 가는 사람들에게 샘물을 떠주는 것이냐 사또님 저는 염라대왕의 셋째 딸 연화 공주입니다. 연화 아가씨는 은쟁 반위에 금 구슬을 굴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도 아름다울 뿐더러 목소리도 안 아름답구나. 그래서 저는 큰 죄를 지어서 염라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사천일 동안 하라는 아바마마의 분부가 계셔서 목마른 길 손님들에게 샘물을 떠들이고 있사옵니다. 오늘부터 그 일은 당장 집어치우고 너하고 함께 사는 게 어떠냐 사토는 연화 아가씨를 둘째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저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아직도 천일이 남았습니다. 소녀를 다시 옹달샘으로 돌려보내주시옵소서 사토는 엉뚱한 속셈이 있어서 연화 아가씨를 옹달샘으로 보내주고 포졸들을 시켜서 연화 아가씨를 지키게 했습니다. 천일 동안 기다렸다가 연화 아가씨를 자기 아내로 만들 작정이었어요. 사토는 천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거지 차림에 초라한 나그네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길을 가다가 멈추었습니다. 아가씨 죄송하오나 나에게도 물 한 바가지 주실 수 있습니까? 연화 아가씨는 나그네 총각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쏠렸습니다. 옷차림은 보잘것 없지만 생김생김은 귀공자 같았지요. 연화 아가씨는 방긋 웃으면서 나그네 총각에게 물을 떠주었습니다. 나그네 총각은 물을 단숨에 마시고 나서 잘 마셨소. 감사합니다. 나한테는 드릴 게 없으니 이거라도 받으십시오. 나그네 총각은 품속에서 옥바가지 하나를 꺼내 연화 아가씨에게 내주고는 성큼성큼 산고개를 넘어가 버렸어요. 이럴 수가. 연화 아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옥바가지에 담긴 모래서는 향긋하고 싱그러운 꽃향기가 풍겼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자꾸자꾸 옥바가지로 물을 떠 마셨어요? 옥바가지로 물을 떠 마신 연화 아가씨의 가슴 속에는 성도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 총각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그네 총각이 준 옥바가지로 물을 떠주었습니다. 물마시 꿀맛이다. 옹달샘물은 꿀물이야. 이번에는 여러 거울에서 샘물을 마시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연화 아가씨와 옥바가지와 향긋한 물맛은 온 나라에 가득히 퍼져 왕자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어느 날 왕자님은 사또에게 옥달샘 물도 마시고 연화 아가씨도 보러 가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잘못하다가는 연화 아가씨를 왕자에게 빼앗기겠는걸? 좋은 수가 없을까? 사또는 며칠 동안 골똘히 생각한 끝에 좋은 꾀를 생각해 냈습니다. 옳거니 우리 복실이를 연화로 꾸며서 내보이자 일이 잘 되면 우리 복실이는 왕자님한테 시집도 갈 수 있을게다. 사또는 무릎을 탁탁 치면서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사또는 자기의 딸 복실이를 연화 아가씨처럼 꾸며서 옥달샘으로 내보내고 연화 아가씨는 별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왕자님 저기 저 수양버들 앞에 서 있는 처녀가 연화 아가씨고요. 그 앞에 향내 나는 농달샘이 있사옵니다. 사또는 왕자님을 안내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나도 왕자님과 함께 물 한 바가지 얻어 먹어봅시다. 왕자님은 옥달샘 앞으로 갔습니다. 연화 아가씨 물 한 바가지 주십시오. 물에서 꽃 향기가 풍긴다면서요. 연화 아가씨로 꾸민 복실이가 옥 바가지로 물을 떠서 왕자님께 드렸습니다. 에취 물이 썩었구나. 이렇게 고약한 냄새는 난생 처음이다. 왕자님은 코를 감싸지고 옥 바가지를 내던졌습니다. 왕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연화 아가씨는 저의 집 별당에 있고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사또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나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어서 빨리 연화 아가씨를 데려오도록 해라. 왕자님은 연화 아가씨에게 옥 바가지를 준 나그네 총각이었습니다. 나그네로 꾸민 왕자님이 온 나라 안을 떠돌아다니다가 연화 아가씨를 만난 것이었어요. 대궐로 돌아온 왕자님 즉 나그네 총각은 연화 아가씨를 그리워하다가 오늘 꼬불한 고개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왕자님 큰일 났습니다. 분명히 연화 아가씨를 별당에 가두어 두었는데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연화 아가씨의 모습은 영영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왕자님은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연화 아가씨가 빨간 피를 흘리면서 나타났어요. 왕자님 저는 별당 앞에 있는 못 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연화 아가씨 누가 아가씨를 죽였소? 똘베 마을에 사는 똘베라는 더벅머리 총각이 별당 문을 부수고 방으로 뛰어들어와서는 저를 넘어가려고 하기에 뿌리쳤더니 저를 돌로 때려 죽여서 연못 속에다 던졌습니다. 왕자는 꿈에서 깨어난 다음날 아침에 별당한 못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아니 저건 웬 꽃이냐? 별당한 못 속에는 나그네 총각 즉 왕자님이 준 옥바가지 모양과 같은 빨간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왕자님은 자기를 그리워하던 연화 아가씨 덕시 자기가 준 옥바가지 모양으로 핀 것이라 여기고 그 꽃을 연꽃이라고 불렀답니다. 당연히 연화 아가씨를 죽인 똘배라는 더벅머리 총각을 찾아서 벌을 주었답니다. 게으름뱅이 바보 이야기 옛날에 게으름뱅이로 유명한 바보 칠복이라는 아이가 홀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칠복아 오늘은 산에 가서 나무나 한 짐 해오너라 산에는 호랑이가 나온단 말이야 집에서 낮잠 잘래 아우 무서워 칠복이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쿨쿨 낮잠만 잤습니다. 장가를 가서 아들따를 낳을 나이인데도 저 녀석은 날마다 낮잠으로 세월을 보내니 속상해 죽겠네 칠복이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칠복이는 어찌나 게으르던지 밥을 먹는 것도 귀찮아서 하루에 한 끼니만 먹고 화장실에도 가지 않고 방 안에다 요강을 들여다놓고 오줌도 싸고 똥도 누웠습니다. 칠복이 어머니는 칠복이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가진 애를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칠복이 어머니는 집단 하나를 칠복이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칠복아 밖에 나오기 싫으면 새끼줄이나 꼬아라 집 한 단을 모두 새끼줄로 만들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을 테니 빨리 새끼줄을 꼬아라 알겠느냐 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칠복이는 냉큼 대답했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방문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꼬박 굶었는데 왜 아무 말도 없을까 우리 칠복이가 굶어 죽은 게 아닐까 칠복이 어머니는 겁이 덜컥 나서 가만가만 칠복이 방 앞으로 갔습니다. 그라고는 문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저 녀석 에이구 안되겠다 칠복이는 새끼줄 세 발을 꼬아서 머리맡에다 놓고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하루에 한 발씩 새끼줄을 꼰 셈입니다. 화가 난 칠복이 어머니는 방문을 화다닥 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썩 나가라 너 같은 바보천지 게으름뱅이 하고는 속이 타서 더 못 살겠다. 칠복이 어머니는 새끼줄 세 발을 칠복이에게 주어서 내쫓았습니다. 칠복이는 새끼줄 세 발을 어깨에다 걸치고 훌쩍훌쩍 울면서 집을 나왔어요. 칠복이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칠복이는 정차없이 먼 나그네 길을 떠났습니다. 칠복이는 산고객길을 올라가게 되었어요. 산고객의 위에서 옹기장수를 만났습니다. 옹기장수는 옹기계를 시 가득히 실려있는 지게를 붙들고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새끼줄이 떨어진 옹기지게를 붙들고 쩔쩔매던 옹기장수는 칠복이가 갖고 있는 새끼줄을 보더니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보게 총각님 하늘이 도우셔서 총각님을 만났군요. 그 새끼줄을 나한테 주시오. 뭐라구요? 이 새끼줄은 내 목숨과 같은 거요. 나는 우리 집을 나올 때 새끼줄 세 발만 갖고 나왔소. 칠복이는 황금 덩이라도 가진 듯이 새끼줄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총각님 내 딱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그릇짐을 짊어지고 고개 넘어 마을까지 가야겠는데 그릇짐을 묶은 줄이 떨어져서 꼼짝도 못하고 있소. 새끼줄이 없으면 그릇짐이 무너져서 옹기그릇이 몽땅 깨지고 맙니다. 총각님 그 새끼줄을 날 주시구려 내가 물동이 한 개를 줄 테니 새끼줄과 바꿉시다. 옹기장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당신 사정이 딱하구먼요. 좋소 새끼줄하고 물동이를 바꿉시다. 칠복이는 새끼줄 세발하고 물동이 하고 바꾸었습니다. 시히 새끼줄보다 물동이가 더 좋구나. 칠복이는 좋아서 입이 한방만에 졌습니다. 그러고는 물동이를 껴안고 걸어갔지요. 아 덥다 물이나 한바가지 먹고 가자. 칠복이는 어떤 마을 우물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빨간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은 새각시가 머리에 물동이를 입고 사뿐사뿐 우물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새각시는 우물터에 낀 이끼에 발이 미끄러워 뒤똥거리다가 머리에 입고 온 물동이를 깨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어른들이 아시면 온전치 못한 며느리라고 꾸중을 하실 텐데 새각시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물동이를 안고 서있는 칠복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총각님 미안하지만 그 물동이를 제게 주셔요. 우리 시어머님이 물동이를 깬 줄 알면 저를 쫓아낼 거예요. 물동이를 깬 새각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각시님 물동이를 드리고 싶지만 공짜로는 아까워서 못 드리겠소. 칠복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총각님 제가 집에 가서 시암탉 한 마리 갖고 올 테니 물동이를 주셔요. 칠복이는 헤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뒤에 새각시는 노란 시암탉 한 마리를 치마폭에 감추어 갖고 왔습니다. 칠복이는 물동이를 새각시에게 주고 시암탉을 받았습니다. 칠복이는 시암탉을 들고 어느 마을 뒷길로 갔습니다. 그때 키가 큰 청년 두 사람이 죽은 말을 석가래에 얹어 어깨에 다 메고 마을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 생김 생김 생김이 꼭 바보 같구먼 어렵슈 살이 토실토실진 남탁을 감고 있네 죽은 말하고 바꾸자고 해볼까 죽은 말을 산으로 묻으러 가던 두 청년은 칠복이를 힐끔 힐끔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닭하고 말하고 바꾸지 않겠나? 칠복이는 닭과 말을 견주어 보았습니다. 키가 큰 놈은 속이 없다더니 바로 저놈들이 구나 말이 닭보다 크니까 바꿔야지. 칠복이는 좋아서 입이 귀밑까지 찢어졌습니다. 바꿉시다. 닭을 가져가시오. 칠복이는 닭을 주고 죽은 말을 가져갔습니다. 칠복이는 말을 등에 업고 또 어디론지 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산길을 가다가 외딴 집을 만났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자. 칠복이는 죽은 말을 집 뒤에 있는 감나무 아래 세워놓았습니다. 주인 양반 계시오. 주인 양반 칠복이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십시오. 마음 시 좋은 할아버지는 체복이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인 어른 집 밖에 있는 감나무 아래 제 말이 있습니다. 죽 한 통 만 쑤 주십시오. 체복이는 말에게도 죽을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배고픈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오. 집주인 할아버지는 딸 꽃뿐이를 불렀습니다. 꽃뿐아 콩이랑 감자를 넣고 말죽을 쑤어서 감나무 아래 있는 말에게 갖다 주워라. 꽃뿐이는 말죽을 쓰고 칠복이는 저녁밥을 배부르게 먹은 뒤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면서 잠을 잤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옆방에서 떠드는 소리에 깜짝 잠이 깨웠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오름삭힌 꽃뿐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울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해보아라. 주인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총각 손님이 데리고 온 말을 제가 죽였어요. 어떻게 네가 손님의 말을 죽였단 말이냐? 말죽을 주었는데도 먹지를 않아서 말죽 바가지로 말 머리를 한 번 때렸더니 말이 피그르르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에이구 큰일 났구나. 가난한 우리 신세에 어떻게 말값을 물어준단 말이냐? 꽃뿐이와 꽃뿐이 아버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면서 걱정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꽃뿐이 아버지는 칠보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애원을 했습니다. 총각님 죽은 말은 우리 집에 두고 우리 딸 꽃뿐이를 데리고 가주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꽃뿐이 아버지는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말했습니다. 예 꽃뿐 아가씨를 내가 데리고 가서 장가 들랍니다. 칠보기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꽃뿐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할까 칠보기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꽃뿐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보 멍청이 같은 녀석이 예쁜 처녀를 데리고 가는구나 저 예쁜 처녀를 내가 빼앗을 수는 없을까 돈 많은 비단장수 노총각이 칠보기와 꽃뿐이를 졸졸 따라오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여기에서 쉬어가자 칠보기는 산길 느티나무 아래 앉아서 땀을 닦았습니다. 날씨 한 번 덥구나 비단장수 노총각도 칠보기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나하고 내기 한 번 합시다. 비단장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내기는 뭔지 나는 잘할 줄 모르니 수수께끼를 합시다. 칠보기가 말을 받았습니다. 내기가 뭔지도 모르는 저런 바보가 수수께끼를 내면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게 내겠어. 비단장수 는 콧방귀를 킁킁 끼면서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여보시오 총각님 당신이 낸 수수께끼를 내가 맞추면 총각님은 저 처녀를 나한테 주시오. 만일에 내가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나는 비단과 돈자루를 몽 주겠소. 칠보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습니다. 바보 맹꽁이 같은 종각 놈아 바로 이것이 내기다 내기. 비단장수 는 자신 만만해서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꽃뿐이는 바보라고 마구 깔보는 비단장수가 미웠지만 꾹 참고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더니 무릎을 탁탁 치면서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 비단장수 양반이 맞춰보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뭐든지 내보시오 예쏘 돈자루랑 비단짐이요 당신도 처녀를 나한테 줄 결심을 하시오 좋소 수수께끼는 당신이 내지 말고 나 혼자만 내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그래 시간도 없으니 종각 혼자 내시오 내가 맞춰낼 테니까요 바보 게으름뱅이로 유명한 칠보기는 세상을 돌아다니는 동안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똥만 싸고 낮잠만 잘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종각 뭘 망설이시오 빨리 수수께끼를 내시오 내 말을 똑똑히 잘 들어보고 답을 대시오 칠보기는 큰 기침을 난 뒤에 수수께끼 문제를 내었습니다. 새끼줄 세발이 물덩이가 되고 달기 되고 말이 되었다가 사람이 되었소 그게 뭔지 맞춰보시오 비단장수 노총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런 것은 이 세상 하늘 아래에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비단장수 노총각은 주문을 외우듯이 되풀이 했습니다. 새끼줄이 물덩이가 되고 물덩이는 달기 되고 달금 말이 되고 말은 사람이 되고 비단장수 노총각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소 빨리 말하시오 칠보기는 비단짐과 돈자루를 집어들면서 비단장수 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모르겠으니 당신이 말해보시오. 비단장수 노총각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각신님이 될 꽃뿐이 아가씨요. 칠보기는 새끼질 새발로 인연이 되어 꽃뿐이 처녀를 얻게 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바보를 깔보다가 내가 바보한테 줬구나. 비단장수 노총각은 진짜 바보처럼 우두커니 서서 웃고만 있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제갈량이 왔다가 울고 가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략으로 유명한 제갈량이 울고 갈 정도로 지혜와 지략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나라에 몸받친 농부 이야기에서 농부가 이 표현에 어울리는 인물이지요. 비록 농부의 신분이었지만 담대하고 뛰어난 제주와 지혜로 지체 높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충분히 편하게 여생을 살 수 있었음에도 마지막까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농부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